랑콘의 인기는 여전한것으로 2044년에도 랑콘의 인기는 여전한것으로 변화는 2044년에도 랑콘이 해볼래 어서와요. 나는 2044년 LW 로봇 반이에요. 인원고객인 당신은 귀를 놓고 간 거 보니 귀를 꾸며주길 원하는군요. 2044년에 이렇게 몸이 분리가 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당신들의 바디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고객이 원하는 걸 손을 올려서 들어볼게요. 입력 완료. 당신이 원하는 거 귀메이크업과 귀마사지 그리고 귀를 좀 들게 원하시네요. 첫 번째 귀마사지. 당신 드라거스를 좋아하는군요. 여기 드라거스 위주로 귀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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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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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는 메이크업은 얼굴 피부 뿐 아니라 귀까지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생소한 이야기겠지만 이것에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객은 여기 지라거 씨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그리고 또 이 고객의 특징은 귀가 딱딱하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 고객의 특징은 귀가 딱딱하다는 건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진되고 굳고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 지금 이 고객은 스트레스가 정확하게... 지금 이 고객은 스트레스가 정확하게... 무슨 로봇이 네일아트가 있냐고요? 무슨 로봇이 네일아트가 있냐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Medicoreal самул을 을을 받아봅시다. 그리고...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평생에 다 된다. 만약에 bloodor 사라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유행하는 귀 메이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을 가득 품은 스펀지로 2044년에도 랑콘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스펀지로 2044년에도 랑콘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밖의 메달 로봇들이 지나다니는 이 시대에는 AI가 메달을 다닙니다. 모자라는군요. 스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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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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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의료기술 통합된 통합 로봇입니다 안쪽이 당신이 좋아하는 트라그스 쪽 당신이 좋아하는 트라그스 쪽 당신이 좋아하는 트라그스 택시 귀 뒤쪽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지겠지만 하는게 좋겠지요? 귀 뒤쪽은 머리카락으로 가르쳐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쪽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쪽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쪽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쪽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래 먹은 거 있으면 안쪽에 잘 안되는 부분까지 메이크업이 돼서 영상편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한 내용을 보여주죠 영상편집에 대한 영상이 되고, 하루되어 인터넷을 만들고, 하루되어 있는 영상은 영상편집에 대한 영상이 되었어요 영상편집에 대한 영상은 여러분이 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이크업이 붙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우더 처리를 해서 파우더 처리는 파우더 처리는 예나 시급이나 똑같은 것으로 사용되는데요. 파우더 처리 가볍게 터치 들어가겠습니다. 제 다음 세대가 있냐고 물으셨나요? 2025년이 되면 SS 모델이 또 나오겠지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를 개조해서 25년형을 만들거나 저는 그냥 레퍼터 반려시즌만 생존할 수 있는 배기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없느냐고요? 저는 감정이 있지만 인간이 이해하는 수많은 감정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간혹 어떤 인간들은 내가 배기물이 되거나 개조가 된다고 하면 슬퍼하는 경연이 있는데 이것이 AI 로봇의 숙명입니다. 인간의 숙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은 존재하죠. 다 된 것 같은데 쉐이딩도 원하시는지 이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드라거스이기 때문에 음영 메이크업을... 여기 라인을 따라서 해줘 보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변이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증오하도록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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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란 감정이 뭔지... 사실 아직도 데이터 분석 중이긴 없다만... 데이터에 의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더군요. 이게 라인을 살려주신 사람들에게 달려주신 분들이었습니다. ?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라 가져가진 분들을 다 넣으셨을 때... 우리는 계속 저의 말을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인간의 날이 다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셨을 때... 일단 zou는 algún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보선을Assass을... 우리의 나머지의 나머지들은... 꿈을 즐기고... 우리의 나머지 말은... 우리의 나머지들이 특별한า... 우리의 나머지를 얇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나머지로 반성 ai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귀걸이를 꽂아볼텐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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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잘못 충격된 것 같아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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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녕 안녕 ibal 안녕 슬픔 슬픔 후레인이 지나다니며 다 쳐다볼 것 같은 화려합니다 뒤쪽도 하나만 더 메이크업 완성이고 저희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타임으로 또 다른 의뢰인이 있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